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13번째 인물 조선중기의 개혁과 조광조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광조는요 사림의 큰 스승 김종직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갱필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김종직에서 김갱필 그 다음에 조광조로 이 학풍이 계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조광조는요 성경관 유생 시절에 정말 모범적인 유학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서 과거제도의 핵심은 문과입니다. 그런데 이 문과에 합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동시에 패스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원을 했으니까 정말 당시로는 정말 학문이 깊었고 총명했다는 거죠. 자 이 조광조가 이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3사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3사라고 하는 게 이제 사헌부사관 홍문관인데 보통 이제 과거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항상 이 3사의 관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3사 관원 시절에도 조광조는 사실 뭡니까? 이 직원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당시 이제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충종이라고 하는 이 임금은요 사실 반정으로 자기 형님을 내쫓고 이제 황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황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공신들의 천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이걸 바로잡고 싶었던 중종은 이 조광조를 발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가 중종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사실 한 5년 가까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광조가 하려고 했던 그 개혁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도학정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학정치. 여러분 도학정치 말이 어렵죠. 그냥 이제 번역하면 성리학적인 이상정치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광조는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은 현량과 실시를 주장했거든요. 현량과는 일정의 추천제도입니다. 조광조는 당시에 과거제도와 이렇게 어진선비들을 발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도와 더불어서 현량과라고 하는 추천제도를 병행해야 된다.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광조는 언론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광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격서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사실 이 소격서는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관청이에요. 근데 이 도교가 하늘에다가 이제 초재를 지내면서 사실 이제 나라의 안녕이나 왕실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 뭡니까. 이게 왕실 인사들이 반대해서 이게 잘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조광조는 결국 뭡니까. 굿세게 밀어붙여서 이 소격서를 혁파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훗날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조광조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소격서 혁파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뭡니까. 이 중종과 사이가 좀 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조광조가 또 이게 사림파 입장에서 봤을 때 기득권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훈구파 공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광조는 이 공신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제 위훈 삭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위훈 삭제는 거짓 위자에다가 공로훈자니까 실제로 중종반정리에서 공을 세우지 않고도 이 공신작위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뭡니까. 이게 공신동을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사실 당시에 훈구파들은 여러 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 조광조가 이렇게 위훈 삭제 문제를 이렇게 막 꺼내들고 밀어붙이니까 이 훈구파들이 이제 똘똘똘 뭉친 거죠.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똘똘똘 뭉쳐서 이 조광조를 모함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주초유황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저게 조광조 할 때 저 조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 아마 궁녀들을 매수를 했겠죠. 뽕나무 잎에다가 저렇게 꿀을 발라서 이 뽕나무 잎을 개미들이 깔아먹어서 마치 하늘에 계신 것처럼 보였겠죠. 이게 이제 중종의 눈에 띄게 해서 사실 이제 중종이 이 조광조를 의심하게 만든 거죠. 혹시 이 조광조가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조광조는 중종의 차가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능주로 유배를 가고요. 이 능주에서 38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조광조와 조광조 1파가 숙청된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4대 사화 중에 세 번째 사화인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묘사화 이후에 또 사림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이제 관직에서 상당수의 사림들은 쫓겨나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서원이나 향약을 통해서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중개개혁가 조광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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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